이번 사항과 관련해서 이에 당사자라고도 할 수 있겠죠. 서울과 경기도 그리고 김포시장 각 지자체장의 입장도 온도차가 큽니다. 어제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공식적인 입장을 처음으로 내놨는데 김포시장의 이야기까지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그 시점을 시작으로 해서 과연 김포시의 서울 편입이 서울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어떤 도움이 될 것이냐 어떤 부작용이 있을 것이냐 연구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참으로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경제와 민생을 뒷전으로 하면서 국민 갈라치기를 하더니 이제는 국토 갈라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선거 전략으로 내세운 것이라면 자충수가 될 것입니다. 새 지자체장의 입장을 좀 종합해 보면 김동연 경기지사 강력 반대, 오세훈 서울시장 시장 신중 안 부정, 김포시장 강력 찬성, 이렇습니다. 이런 온도차 보면 지자체장 사이에 이해관계가 없다고 할 수 없겠죠? 그럼요.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민의 일단 의견이 우선이고요. 그래서 아까 나오는 게 서울시민들한테는 어떤 혜택이 되느냐, 어떤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느냐 따져보겠다는 것이고 김동연 지사도 경기도지사니까 경기도의 이해관계에서 생각을 하는 거고 김포시장은 당연히 김포시민의 요구를 우선 반영하기 때문에 서울시로 편입하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애초에 이게 시발이 된 게 김동연 지사가 추진하는 경기 남부와 경기 북부 도를 나누는 겁니다. 이건 예전부터 경기도에서 나왔던 수건이에요. 왜냐하면 경기도가 지금 워낙 큰 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가 돼서 1,300만이 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다음에 면적으로도 높고 인구로도 너무 높고 그다음에 가운데 서울시가 끼어 있어서 사실 경기도로서 경기 북부와 남부는 상당히 많은 단절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두 개로 나눈다는 논의가 옛날부터 있었는데 이번에 그걸 본격적으로 추진해서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를 추진한다고 한다면 그와 관련해서 서울에 인접해 있는 김포, 고향, 구리 이런 분들은 사실은 그 위에 있는 경기 북부에 있는 춘천, 강원도 지역과 인접해 있는 경기 북부에 있는 지역과는 사실은 또 생활권이 다르거든요. 그렇다면 그분들의 주민들의 합리적인 입장에서는 서울로 편입하는 게 맞고 생활권도 맞고 생활의 공동체 석성에서도 그게 맞다고 판단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서 충분히 우리가 수렴을 해서 김동연 지사도 무조건 반대만 할 게 아니라 자신의 유권자가 빠져난다고 해서 반대만 할 게 아니라 경기 남부와 북부를 나눈다고 한다면 남부의 특성과 북부의 특성을 감안해서 그리고 가운데 있는 서울시의 특성을 감안해서 서울시와 인접해 있는 경기도의 시군 단체, 기초단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머리를 맞대고 시작을 해 봐야 된다고 오벅입니다. 우리 지금 이 문제가 말씀하신 대로 경기. 남북도의 분리라고 하는 것은 노태우 대통령공약으로 시작이 된 일인데 누구의 공약이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신실적으로 굉장히 필요한 일이고 그것이 경쟁력을 높이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김포시가 경기 북도로 편입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막연한 불안감 이런 것 때문에 차라리 그렇다면 서울시 편입해달라고 niego 나온 역사가 그런데 아직 경기 북도, 남북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안이 정해진 것도 없고 경기도에서도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런 어떤 김포시의 의견을 충분히 알고 있고 고민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서울시 편입론이 경기 북부, 북도에 김포시가 편입될 것이라고 하는 막연한 불안감 때문에 시작된 것이라면 출발이 굉장히 잘못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순리적이어야 되고 그리고 지금 만약에 우리가 계속 서울을, 수도 서울을 좀 남쪽으로 이전해야 된다는 것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서 가깝다는 것이 박정희 대통령부터 올해 나왔던 이야기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은 김포를 서울시로 편입을 하게 되면 완전히 서울시가 북한과 그냥 딱 붙어버리는 모양이 되는 거잖아요. 어쨌든 그것이 중요한 이유는 될 수 없겠습니다만 고려해야 될 요소가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너무 급하게 추진한다. 잘 아시다시피 군의군이 대구시에 편입되는 데만 해도 3년이 걸린 것 아니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순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법안을 발휘하는 것은 모든 절차가 진행되는 거의 마지막 단계에서 하는 것인데 지금 이것이 그런 절차들을 생략이 가능한 특별법을 지금 빨리 만들어서 통과시켜서 그런 절차들을, 상식적인 절차들을 지금 건너뛰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사실 국민의, 김포 시민의 필요, 생활권의 필요 때문에 한다고 하지만 이것은 그렇다면 의견을 더 충분히 드려야 되는데 정치권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법부터 만들어서 추진하는 것은 김포 시민을 위하는 일인가라고 하는 생각도 저는 의문이 드는 것입니다. 네, 많이 받으셨습니다. 네, 많이 받으셨습니다. 네, 많이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영상에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